1, 2, 3, 4 우리 애는요 관심이 필요한 아이예요 널 떨어뜨려도 알고 오면 던치되요 사실은 청주가 훨씬 더 컸어요 2절 가사를 불러볼텐데 제일 큰 소리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그.. 막.. 소리 한번 칠어주세요 그냥 지금 말고 지금 말고 일단 그냥 노래 부르는게 아니고 악쓰는거라고 생각하고 해주세요 갑시다 1, 2, 3, 4 우리 애는요 바람이 필요한 아이예요 왜 저런 소리도 알고 오면 던치내에요 1, 2, 3, 4 어린 너야 아직도 나 나 사빠진 애처럼 구우는게 재밌어 누가 뭐라 하면 그게 더 좋아 1, 2, 3, 4 1, 2, 3, 4 내 말도 천재 같고 멋있어 굳고 치지 않을 거야 조금 더 답이 붙여봐요 1, 2, 3, 4 우리 애는요 우리 애는요 1, 2, 3 우리 애는요 3, 4 4, 4 1, 2, 3 우리 애는요 1, 2, 3 1, 2, 3 1, 2, 3 1, 3 2, 4 1, 2, 1 2, 4 2, 3 2, 4 1, 2, 3 나이 피로와 나이게여 그걸로 저게도 왈 보고 난 마치 내게이로 오! 기차! 뭐 저는 장난처럼 내 친구가 되어줘 내 나를 옆에서 저 곁에 있어줘 미겁한 명령처럼 나의 병에 되어줘 내 나를 옆에서 저 곁에 있어줘 내 친구가 되어줘 내 나를 옆에서 저 곁에 있어줘 나의 병에 되어줘 내 나를 옆에서 저 곁에 있어줘 내 나를 옆에서 저 곁에 있어줘 태urn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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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태 sun 태urn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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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